날짜 시간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표 1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하여 생년월일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의 왼쪽의 여섯 숫자는 연월일 두 자리씩 연월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함수를 통해서 연월일에 해당한 값을 넣으면 날짜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미드 함수 쓸까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미드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미드 함수 삽입에 가셔서 텍스는 주민등록 번호에 가서요.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주민등록 번호 왼쪽에 두 글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월은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 일은 다섯 번째 시작해서 두 글자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데이트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데이트는 연월에 해당한 값을 넣으시면 날짜 형식으로 만들어주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조금 전에 구하셨던 미드를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에서 컨트롤 V 하셔서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값만, 시작 위치만 좀 수정해 주신다면 연, 월, 일에 해당한 값을 가지고 날짜 형식으로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다음은 표 2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준일과 입사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연차와 나이를 표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연차는 기준일 연도에서 입사일 연도를 뺀 데이터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J3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기준일이 있는 날짜에서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이열함수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기준일의 데이터를 선택하는데 J1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모든 데이터에 2025라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맨 끝에 가셔서 마이너스 입사일자의 연도를 구하겠습니다. 2열 입력하시고 입사일인은 H3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연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차 다음에다가 가로 여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N% 연산자 가로 열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처리하시면 이렇게 가로 여는 작업이 되겠죠. 다음은 나이를 구하실 건데요. 기준일의 연도에서 마이너스 1900 그 다음에 더하기 주민등록번호에 앞에 두 자리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끝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N% 연산자 나이를 구하기 위해서 기준일의 연도를 구하겠습니다. 제1셀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다음에 가로 닫고요. 마이너스 가로 열고 1900 더하기 그 다음 레프트 함수 왼쪽에 두 글자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주민등록번호에 가서 왼쪽에 두 글자를 구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지금 가로가 부족해서 이런 메시지가 보이는 겁니다. 얘 눌러주시면 나이를 구해서 33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맨 끝에다가 가로 닫는 작업 N% 연산자 이용하셔서 가로 닫고 엔터 누릅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요. 2년차 8년차 연차란 텍스트가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 연차라는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 여는 작업 앞에다가 연차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 두번째 연차수와 나이 구하는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 표 세번째 회사 출근일을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휴가 출발일과 휴가일수를 이용하여 회사 출근일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 출근일은 휴가일수에서 주말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4일 휴가를 받았는데 그 사이에 주말이 있다면 4일보단 더 휴가가 되겠죠. 커서를 D1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문제에 나와있는 데이터 함수 중에 이 데이터와 워크데이 중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워크데이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워크데이는 특정일 내 전이나 후의 날짜수에서 주말이나 휴일을 제외한 날짜수를 반환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트 데이터 함수 삽입 눌러서 할까요? 스타트 데이터는 출발일수에서 그 다음 휴가일수 데이는 바로 왼쪽에 있는 C15셀 달라졌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볼게요. 표 4에서 생년월일과 그 다음에 요일 생년월일의 요일을 구한 다음에 요일에 해당한 값을 가지고 요일 구분표에서 찾아오는 함수 문제 있네요. 일단 위크데이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월요일이 시작한 데이터가 1로 반환이 되어 있습니다. 위크데이 함수 직접 한번 입력해 보시고요. 첫 번째 일정 날짜의 요일을 나타내는 1부터 7까지 수를 구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시리얼 넘버는 날짜를 얘기하고요. 심표 마법사보다는 직접 입력하면 1, 2, 3, 4를 좀 1, 2, 3에 해당한 값을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숫자 1, 2, 3, 4로 반환하겠습니다. 라고 리턴 타입을 2를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요일에 해당한 데이터가 1부터 시작해서 7까지 표시가 됩니다. 1이면 월요일이고요. 2면 화요일이고요. 3이면 수요일입니다. 태어난 요일에 표시할 건데요. 제 15셀의 위크데이 함수 앞에다가요. VLOOKUP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VLOOKUP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 눌러서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요일 값을 구했고요. 그 다음 오른쪽 요일 구분표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저희는 저희는 첫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 열에서 요일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데이터는 딱 정확하게 1부터 7까지 있는 데이터예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 또는 FALSE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태어난 요일을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과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은 두 번째 날짜 시간 함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응시 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말이라고 표시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요일에 해당하는 숫자를 구하고요. 위크데이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숫자 1로 반환이 됩니다. 시리얼 넘버는 응시일을 선택하고 심표 리턴 타입은 월요일부터 시작하니까 2를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요일에 해당한 숫자 1부터 7까지 영역에 데이터가 표시가 되는데 월,하,수,목,금은 1,2,3,4,5 입니다. 만약에요.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구한 데이터가요. 함수 삽입에 가서 5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평일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평일 그렇지 않다면 주말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부터 5까지는 평일로 표시가 되고요. 6 또는 7은 주말이라고 결과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입사 일자와 현지 날짜를 이용하여 근문 연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현지 날짜의 연도를 추출하기 위해서 I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이열함수를 통해서 연도를 추출합니다. 안쪽에 날짜 데이터는 투데이 함수를 통해서 입력하는데요. 투데이 함수 가로 열고 닫고만 해주시면 돼요. 투데이는요. 그리고 이열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여러분이 실습하시는 연도의 데이터가 표시가 됩니다. 저랑 결과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마이너스 입력하시고 입사 일자의 연도를 구하겠습니다. 입사 일자가 있는 H3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표시 형식에 가셔서요. 그냥 일반 또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 탭에서 일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문 연수의 결과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실습하는 연도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3에서 자녀 일수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시험 일시까지 남은 일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특호 입력하시고요. 두 날짜의 차이값을 구하기 위해서 날짜 사이 일수를 반환하기 위해서 데이지함수를 입력하실 거고 함수 삽입을 이용하시거나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끝 데이터 마지막 날짜는 우리는 시험 일시 까지 라는 기준 뒤에서 D를 넣는 거예요. 시험 일시 가 있는 B13을 선택 두번째 스타트 데이트는 오늘 날짜부터 시험 일시 까지 니까 스타트 오늘 날짜가 들어갑니다. 투데이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 마법사를 이용하시면 안쪽에 함수를 직접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시고요. 투데이 함수는 안쪽에 인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로 열고 닫고 만 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자녀 일수를 구할 수 있고요. 시스파는 날짜에 따라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4에서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입실 시간을 계산하고 시간 뒤에 시를 포함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업 시간에 시 부분만을 추출하겠습니다. our 함수 입력하시고 수업 시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시간이 추출이 되죠. 그 값 뒤에다가 시자를 붙여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엔퍼센트 연산자 입력하셔서 시를 문자 처리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 4 예제 살펴보셨고요. 표 5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입차 시간과 출차 시간을 이용하여 주차 요금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 요금은 10분당 200원으로 계산하라고 했는데요. 일단 몇 분을 주차 했는지 분으로 환산해서 구하고요. 곱하기 200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21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문제 제시되어 있는 아우어 함수부터 구할까요? HOUR 출차 시간에서 마이너스 입차 시간을 빼고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1시간 인데요. 라고 1이라고 구해져요. 1은 1시간에는 곱하기 60분이죠. 곱하기 60하시면 60분입니다.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몇 분 1시간 다음에 또 분이 초과될 수 있겠죠. 더하기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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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를 통해서 minute 출차 시간에서 마이너스 입차 시간을 뺀 값을 더해 주시면 현재는 1시간이지만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80분 좀 더 시간이 수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10분당 200원이기 때문에 60 곱하기 200을 할 수는 없죠. 10분당 200원이니까 1시간은 1200원이잖아요. 6,20이 1200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만약에 이 전체에 대해서 곱하기 200원을 그냥 하게 되면 1200원이 아니라 12,000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분으로 계산한 값을 나누기 10을 하셔야만 10분은 1 그 다음에 20분은 2 30분은 3 이렇게 숫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슬래시 10이라고 해서 나누기를 하신 다음 그리고 나서 엔터 누르시면 1시간은 1200원입니다. 라고 구해지고요.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습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요.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과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시간 암수 살펴보셨습니다. 1시간 1시간 자랑 하나 1. 1. 3. 감사합니다.